아무도 안 봐 보면 시작하자 어 노력이네 지효입니다 지효입니다 사나입니다 깜짝 놀랐죠?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온다 깜짝글로 했는데도 들어오네요 우아하게 뭐지 어색해 오랜만에 하니까 그니까 여기는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내 마음 되게 좁다 너 일단은 오늘 저희가 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깜짝 브이로 시작한 이유가 한번 맞춰봐요 궁금하시죠 오늘 뭐 나왔어요? 아무도 안 맞춰 왜 왜 저희가 왜 나왔을까 오늘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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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리얼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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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리얼리티 우리 티저가 짜잔 나왔습니다 짜잔 짜잔 오늘 2월 22일 맞죠? 오늘 2월 22일이죠? 그 저희가 트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2월 22일날 이렇게 티저가 공개가 됐어요 아 그래서? 네 아니요 사실 그냥 맞춰봤어요 아 뭐야 센스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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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래서 어쨌든 아 너무 오랜만에 V 해가지고 지금 사실 되게 어색해요 그죠? 그죠? 네 조금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한번 리얼리티 많이 봐달라고 그런 것도 하고 또 저희 기사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이거? 매니저 오빠가 준비해준 네 이걸로 제가 읽어볼게요 네 제목 엠넷측 트와이스 단독 리얼리티 3월 1일 3월 1일 첫방송 확장 3월 1일 밤 3월 1일 밤 11시 첫방송되는 엠넷 트와이스의 우아한 사생활 그녀들은 JYP 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 정연, 모모, 산하, 지효, 미나, 다연, 채영, 쯔위 등 9명의 소녀들의 일상을 여과 없이 공개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엠넷 트와이스의 우아한 사생활은 눈앞에 트와이스 멤버들을 보는 듯한 생생함을 전해 차원이 다른 리얼리티를 선보일 예정 차원이 다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들의 일상생활을 엿보이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트와이스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부터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 평범한 일상의 모습까지 그간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모습을 모두 만나볼 수 있어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기대된다 된다 좋다 와 어때요? 리얼리티 하니까 저는 리얼리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도 진짜 많이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도 뭔가 처음에 준비할 때는 조금 저희가 16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그게 막 그게 안 갔어요 어떻게 나올지 뭔지 알죠 상상이 안 갔어요 네 상상 안 갔는데 지금 재밌게 찍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맞아요 기대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도 한번 볼까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상상님 우와 꿀잼 예상 리얼리티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오 그러게 저희도 작가님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정말 저희가 리얼리티로 하고 있거든요 리얼로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의견도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더 생각이 안 나네요 안 나네요 여러분들이 댓글 같은 것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모습도 많이 남겨주시면 되게 좋을 거 같아요 저희가 참고해서 진짜 그걸로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정말로 거짓말 안 해요 네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쬐이가 이거 밑에 것도 한번 알겠습니다 어 이거 이거 이겨줘야 이거 리얼리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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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반전 있을 거 같은 멤버는 누구? 난 쯔이의 예상 네 까지 네 쯔이씨 어때요? 저는 이렇죠 뭐 무슨 반전 매력? 네 기대해주세요 저도 쯔이가 지켜봐주세요 네 잘 하지 않을까 좀 반전 있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저희 팀 실세 아닙니까 쯔이가 그래서 지켜봐주세요 네 또 여기 선아씨 읽어주세요 트와이스 목방 보고싶어요 저희도 하고싶어요 원스랑 목방 대결해요 오 원스랑 좋은 거 같아요 원스랑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같이 모여요? 같이 모여요? 어 모일 수 있나?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막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모모랑 정현이가 있잖아 맞아요 모모랑 저희는 쉽게 보면은 맞아요 하여튼 저희 뭐 했으면 좋겠는지 글 많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천해줘요 진짜로 할 거니까 그걸로 각자의 쇼핑 방법 각자의 쇼핑 방법 오 어 사나는 아 모모 혈액형 조사하러 가주세요 이거 저희도 얘기했죠 당연히 근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3월 1일 화요일 밤 11시에 본방사수 알았죠? 꼭 해요 본방사수 네 저도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 뭔데요? 이거 너만 안요? 제 생각은 F형인 것 같아요 쯔이야 우리끼리 할게 쯔이야 우리끼리 V LIVE 할게 쯔이야 우리끼리 V LIVE 할게 미안하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네 티저 봐봐요 같이 여러분 티저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 느끼시죠 그렇네요 이거 쓰면 좋대요 여기도 좋대요 여기도 좋대요 여기도 좋아해요 아 저거 여자친구 알죠? 네이버 네 TV캐스트 추면 15초 광고 나오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하하 시간도 자유롭게 쓰고 이런만큼 보상도 받고 전문지이고 지금 봐봐요 우리 아 나는 이거를 두 번 볼 자신이 없다 나 한 번밖에 못 봤어 나 한 번밖에 못 봤어 나 못 찾으시던데 여기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저거 두 개 흔들었어 솔직히 이거 몇 분도 찍었어요 지금 저 나이가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엠네시만 리얼리티를 찍기로 했어요 사실 저희 엠네시만 리얼리티를 찍기로 했어요 왜 두 개 나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 아마 엠네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 아마 엠네시 이 랩 좀 올려는데? 아니 두 개 틀었나봐 이거 우리 다 털린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다 털린 거 아니야? 아니 종사강도에 진짜 쌓였어요 햇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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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이코페이스랑 많이 써본 적이 없었어 이게 태어나서 촬영이 맞아요 여러분 전혀 세상에서 대신 없어요 공포 영화같이 반칙 이게 실제로 카메라 감독님들 발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 쳐들어오셨어요 정말로 그 연기긴 했지만 정말 들어오셨어요 이번에 지금 여기 이 방이 누.. 누구지? 네? 응? 아 지금 여기 이제 티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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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방이 저랑 산아랑 미나랑 나연언니 방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쯔미가 있는 이 침대가 제 침대 맞구요 그 뒤에 있는 게 미나 침대고 또 그래요 저희 방도 보고 싶죠? 네 네 알겠어요 그 리얼리티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방이 응 맞아요 볼 수 있어요 진짜 다 보여줄 거니까 우리 진짜 솔직히 조금 걱정 많이 돼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어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서 눈이 계속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실까봐 그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재밌을 거예요 그쵸 아주 아주 그 제작진분들이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저희 매니저 오빠들이랑 아주 일을 가셨더라고요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의심병이 걸려가지고 진짜 뭐 할 때마다 정말 이거 스포이에요 지금 재미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믿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댓글을 한번 봐봐요 네 좋아요 읽어줘요 아 연기하는 거 너무 귀여워 귀엽다 거짓말 스마트에서 누가 가장 연기를 잘하지 바로 나 야 야 야 맞아 음 다음 아 기대되는데 점점점 물음표 네 기대해줘요 아니 기대하고 보았다가 실망은 어떻게 해 그니까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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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밑에 거 좀 읽어줘요 보고 싶어 힘들었는데 크크크 리허리티 선물을 주단이 대박이야 이거 이거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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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좋아 이것도 읽어야지 너무나 좋아 이거 그리고 하트 하트 근데 저희가 진짜 활동도 끝나고 팬분들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맞아 이렇게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리얼리티 하게 돼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아 너무 오랜만에 해서 난 솔직히 진짜 어색해 부위가 너무 많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회도 한번 읽어봐요 아니 저는 말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요 제일 원하던 게 리얼리티인데 기분이 정말 적군요 오 오 왓 귀여웁 귀여워 근데 금방을 못한다는 왜 최종의 드랑 미안해 윷 윷 일때번 그러시는 거에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네네러 윷 윷 어떡해 진짜 잘 읽었지 어색해 다음번 아무 말 안 해볼게 너네 준비해봐 그럼 일본어로 해볼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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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많이 있었어 3월 1일부터 우리의 유가한 생활이 시작되는데 정말 재밌어 아하하하 아 아 3월 1일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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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쇼 여러분이 더 많이 봐서 그리고 더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재밌고 재밌고 그리고 더 많이 재밌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트와이스가 나왔어요 트와이스가 나왔는데 네 찾으세요 네 너 진짜 오케 하셨나 봐 오케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티저가 이렇게 하나가 나갔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연기를 했는데 또 저희가 각자 개인 티저도 찍었어요 이게 나올 거죠? 이게 각자 개인 티저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저희 그 이미지 나오잖아요 파란 배경에 저희 잠옷 같은 거 입고 있는 거 그게 저희 원래 개인 티저인데 그거를 기대 마.. 저희는 그걸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티저를 기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안 못 봤어요 맞아요 저희도 기대되고 나는 1회가 너무 기대가 걱정이 돼 기대라는 걱정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그냥 모든 게 걱정이 되죠 기대되면서 인생 그런 거예요 인생 그런.. 오 21살에 명언이었어 자 우리 그럼 이 댓글도 한 번 봐요 추리닝 입어줘서 고맙대요 추리닝 주신 분인가봐요 저희 그 추리닝 진짜 잘 입고 있어요 리얼리티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추리닝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맞아요 편해요 좋아요 네 운동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음 V입 저희 개인 V입 하잖아요 그 방송 저희 사나가 하잖아요 예! 안녕! 사나도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다른 멤버들 하는 거 보면 되게 막 길게 하잖아요 오래 왔는데 잘 할 수 있을지 좀 기대될.. 기대? 보기 힘들었죠? 솔직히! 너 힘들었지? 옆에 최영이 있는데 최영이 지금 충격먹었어요 근데 계속 봤어요 제가 그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모모랑 같이 모여가지고 핸드폰으로 계속 V 하는거 보고 그랬죠 하트 계속 늘 모모랑 산하가 학교 때문에 이거 얘기했나? 했을거에요 아마? 일본 다녀왔었어요 학교를 졸업해야 되니까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21살 수고했다 하루종일 공부했다고 하더라구요 수고했다 지금 어디에요? 네 저희 숙소 옷방이에요 여기 옷장 있는데 숙소입니다 축하해요 졸업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부모언니 축하해요 메이크옵 메이크옵 말하세요 예 또 예 또 이제 학교에 출 April 도 Pix 마모 이와 모모 모모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면 저기 아냐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던 그 우리 먼저 그 목소리 출연해봐 아니 그래 하나 둘 셋 네 이분이 우리 아주 건강하게 무서워하게 돌아왔습니다 누구게요 있냐? 누굴까요? 누구게요? 누굴까요? 채영이? 다영이? 맞혔어 맞혔어 맞혔네 다 맞히셨 맞아요 우리 다구리 우리 주부 우리 군대 갔다가 무사히 안녕하세요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원래 제가 출연하는게 아니었는데 너무 심심해서 내려왔어요 저도 여기 보고 있다가 오늘 핑크 공주 냈습니다 어제 다 보셨어요? 그 진짜 사나이 보셨나요? 저희 다같이 봤어요 멤버들이랑 걱정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야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해요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 갑니다 네 이제 네 저희 트와이스 우아한 사생활 이게 앞에 또 부제가 아 부제? 앞에 또 제목이 조금 더 있어요 걸그룹 코스프레 해제 프로젝트 인가 인가 그렇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저희 모습 다 보여드리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언제 저희 첫방 하죠? 3월 1일 맞아요 3월 1일 화요일 밤 열 열 한시 원인어밀리언 네 열한시 그때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알았어? 어 나도 이제 알았어 알았습니다 네 이제 열한시 이렇게 인사가 끝낼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3월 1일날 봐요 안녕 안녕 지금까지 원인어밀리언 트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얼한시 안녕 리얼한 우아한 사생활 리얼한 우아한 사생활이 뭐야 빠이 뿅